제가 이번에 추천해드릴 아이템은 체크후드 집어집니다. 이 아이템은 가장 반응이 좋은 아이템으로써 안에 보시면 안감이 기모로도 들어가 있고요. 입어보시면 착용하시면 굉장히 따뜻해요. 그리고 핏감도 슬림핏으로 잘 나왔고요. 요즘 유행하는 카키색으로 들어와서 현재 최고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템을 구입해서 구입한 카키색으로 만들어주세요. 이 아이스크림은 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세요. 이 아이스크림은 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세요. 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세요.